이 분은 인사이트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사이트님이 오늘 9차 촛불 유튜브 썸네일 제작까지 해주셨던 분이거든요 어느 때보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이트TV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TV입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윤석열 일당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 일어라고 자빠졌네 저는 이 노래가 가슴에 꽂힙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본인의 실정과 무덤과 무심 그리고 오마는 이미 여론조사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맞죠? 언론들은 감사하고 국진관 직무를 변명하고 거짓말하느라 국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짓마나 예산 낭비하는 것도 열받는데 짱박아서 해처복을 결심하는 거 아닙니까? 특검도 가고 국정조사도 가고 탈탈 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격이 민생경제가 중소기업이 소상공인들과 우리 이웃들의 삶이 동시에 나갈 정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반성도 사과도 개선도 하지 않는 윤석열 김건 일당들과 이들을 비호하는 가락한 세력들은 적반하장으로 전정부 탓을 넘어 이제는 정치 공작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두한 정권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외교는 개판이고 나라 산림 거덜내고 초보자 감세로 대기업들 파주고 서민동의 청년 예산들은 전부 삭감하고 이 정부가 말하는 국민은 누굽니까? 심지어 민영화로 싹 다 해처먹을 거 아닙니까? 해외 순방 뭐하러 갑니까? 안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들과 잘 지내도 모자란 판국에 귀신아도 차다니고 바이든도 차다니다가 맙사적이 맞고 어쩌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전쟁의 불씨가 되어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부대의 엿증셔 하나도 못하는 이 무질이 볼때마다 속 터져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퇴진 오행실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선창을 해주시면 제가 오행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퇴진입니다 윤! 윤석열 이 새끼야! 성열 이 새끼야! 열받게 좀 하지 마라! 퇴진해라 이 새끼야! 진심으로 쪽팟이다 부부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은! 김건희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인사이트TV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서땐pler 참가자 nie what 인사이트 TV 아니 나 좋아하는